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마이클 모보시님이 지은 통섭과 투자입니다. 부제는 찰리 먼 것처럼 사과하고 투자하라 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본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을 위한 필독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일부 투자 철학에서 1장 카지노 주인이 되라 투자 과정과 결과 2장 시장지수 능가하기 3장 베이브루스 효과 기대값의 확률과 크기 5장 위험을 다루는 사업 위험 불확실성 그리고 예측 8장 시장은 우리 편 근시한적 손실 회피와 포트폴리오 회전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일부 투자 철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투자 의사 결정을 잘 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투자 철학 의사결정 방법과 직결되기 때문에 투자 철학은 중요하다. 투자 철학이 부실하면 장기 실적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투자 철학이 아무리 훌륭해도 절제력과 인내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훌륭한 투자 철학은 훌륭한 다이어트와 같다. 장기간 고수해야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투자 철학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능이 아니라 기질이다. 어떤 경우에도 적절한 기질이 높은 지능보다 더 중요하다. 일단 투자 철학을 확고하게 정립하면 이후에는 배우고 노력하며 집중력을 유지하고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경험을 쌓으면 된다. 일부에서 다룰 내용이지만 훌륭한 투자 철학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투자, 경마, 도박 등 확률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단기 실적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 실적은 객관적이지만 과정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훌륭한 과정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확실한 길이다. 둘째, 장기적 관점이 중요하다. 단기 실적은 무작위성이 너무 많아서 확률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도 문제는 있다. 투자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실적을 개선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정은 물론 그 과정을 뒷받침하는 토대도 확고해야 한다. 셋째, 확률적 기법에 통달해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두뇌는 확률적 사고를 가로막는 결함이 많다. 우리는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도 패턴을 찾는다. 우리는 확률 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다. 똑같은 정보라도 표현 방식이 달라지면 확률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투자 철학은 이런 결함을 보완해 장기적으로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 이렇게 일부 투자 철학의 머린말을 봤고요. 자, 이제 1. 카지노 주인이 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과정과 결과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해도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재적 실패 가능성은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더 깊이 생각하고 결정할수록 결과가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사람들은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부 장관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에만 몰두하는 투자자가 많다. 결국에 남는 것은 결과뿐이니 그럴만도 하다. 게다가 측정하거나 평가하기도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쉬운 편이다. 투자자들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이 좋았기 때문이고 결과가 나쁘면 과정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추정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다. 반면에 투자, 스포츠팀 운영, 페리뮤추얼베팅 페리뮤추얼베팅은 수수료를 공제하고 판돈을 승자에게 모두 배분하는 내기라고 합니다. 등 확률 분야에서 장기간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 투자 과정이 추구하는 바는 명확하다. 기업의 주가와 기대값 사이의 괴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기대값이란 사건별 손익을 확률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각 사건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합산하면 된다. 기업의 펀더멘탈과 주가에 반영된 시장의 기대를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펀드 매니저인 마이클 스타인하트와 경마 전문가인 스티븐 크리스트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성공했지만 두 사람의 다음 주장은 일맥상통한다. 시장 컨센서스와 상당히 다르지만 그럴듯한 견해를 남다른 생각이라고 정의한다. 시장 컨센서스가 종종 펀더멘탈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도 펀더멘탈을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말이 아니라 실제 우승 확률보다 배당률이 높을 만한 말을 찾아내는 것이 경마의 핵심 원리다. 이 간단한 원리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 몰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로 이런 사고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배당률만 주목한다. 우승마가 아니라 우승 확률과 배당률 사이의 괴리를 찾아내야 한다. 투자 과정이 훌륭하려면 각 사건의 손익과 발생 확률을 살펴보고 주가에 반영된 시장 컨센서스가 잘못되었는지 주의깊게 검토해야 한다. 투자가 카지노와 경마와 다른 점도 많겠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똑같다. 기대값이 유리한 쪽에 걸어야 한다. 즉 상승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이 더 커야 된다는 게 되게 핵심입니다. 전직 재무장관 로버트 루비는 1999년 펜실베니아 대 졸업식 연설에서 의사결정 사원칙을 제시했다. 세상에 확실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다. 이 원칙은 주로 불확실성을 다루는 투자업계에 잘 들어맞는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예측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흔히 예상되는 결과 범인을 지나치게 좁혀 제시한다. 지난 80년만 돌아보아도 미국은 불황, 여러 전쟁, 에너지 위기, 대규모 테러를 겪었다. 모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들이다. 이제 투자자들은 예상의 범위를 대폭 넓혀 대비해야 한다. 불가피한 서프라이즈를 예고하는 선행지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자산운용 업계에서도 불확실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과신에 빠진 펀드매니저의 과도한 투자로 수많은 해지펀드가 몰락했다. 펀드매니저는 예상치 못한 사건도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서 자산운용 업무에 임해야 한다. 2. 의사결정은 곧 확률평가다. 이번에는 논의를 확장해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즉 빈도와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손익, 크기 사이의 균형에 대한 루빈의 관점을 살펴보자. 손익이 편향되어 있다면 확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행동재무학에서 다루는 손실 회피 개념부터 살펴보자. 인간은 위대한 대안들을 다룰 때 손실을 회피하는 쪽으로 진화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손실을 볼 때 느끼는 고통은 이익을 얻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2.5배나 크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익 확률이 높은 쪽을 추구하게 된다. 손익 분포가 균형을 이룰 때는 확률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러나 손익 분포가 편향되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옵션에서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약 90%라고 한다. 옵션을 보유하지 말아야 할까? 탑은 나머지 10% 확률로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에 달려있다. 개당 1달러씩 지불하고 옵션 10개를 샀는데 9개는 휴지조각이 되고 나머지 하나에서 25달러를 벌었다면 성공 확률은 매우 낮아도 근사한 이익을 올린 셈이다. 기대값 기준으로 평가하면 확률이 높아도 매력이 없는 포지션이 있고 확률이 낮아도 매력적인 포지션이 있다. 예컨대 어떤 주식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충족해 1% 상승할 확률이 75%이고 기대치에 못 미쳐 10% 하락할 확률이 25%라고 가정하자. 이 주식은 상승 확률은 높지만 기대값은 마이너스다. 3. 불확실하더라도 선택해야 한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 대부분이 불안전하거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할 것이다. 그렇지만 사용 가능한 정보를 지혜롭게 활용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정보가 증가할수록 예측이 쉬워져서 의사결정이 개선된다고 생각한다고 루소와 슈 메이커는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보가 증가하면 대개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란만 발생한다. 4. 의사결정을 평가하려면 결과는 물론 과정도 보아야 한다. 좋은 과정은 현재 가격과 기대값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양질의 피드백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이 과정을 개선할 수 있다. 기대값으로 생각하면 예측이 빗나가더라도 심리적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애널리스트가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어떤 종목의 매수 의견을 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사람은 확증의 덫에 빠져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증거는 무시하거나 폄하할 것이다. 반면에 애널리스트가 기대값 분석을 바탕으로 종목을 추천한다면 이 추천에는 주가 하락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도 포함된다.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회사 차원에서 이런 인식을 공유하면 애널리스트는 예측이 간혹 빗나가더라도 오명을 피할 수 있다. 루비는 이렇게 말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과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결과만으로 평가한다면 올바른 의사결정 과정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위험까지도 회피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의사결정을 평가하는 방식이 향후 진행되는 의사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이번 장에서는 의사결정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결과보다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확률과 손익을 살펴보고 기대값이 큰 곳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반복될 때 장기적으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투자 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자산운용사의 이익, 시장지수 능가하기. 그래서 이 장에서는 승자 펀드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2006년까지 10년 동안 S&P500을 능가한 일반 주식형 펀드 중에서 자산규모가 1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펀드 매니저 한 사람이 운용한 펀드들을 출현했다. 승자 펀드는 이런 점에서 일반 액티브 펀드와 달랐다. 1. 포트폴리오 회전률 2006년 전체 주식형 펀드의 회전률은 89%였지만 승자 펀드의 회전률은 약 35%에 불과했다. S&P500 인덱스 펀드의 회전률은 7%였다. 다시 말하면 평균 보유기간이 전체 주식형 펀드는 약 1년이었지만 승자 펀드는 약 3년이었다. 2. 포트폴리오의 집중도 승자 펀드는 지수보다 포트폴리오 집중도가 더 높았다. 예를 들어 10대 종목의 비중이 S&P500은 포트폴리오의 20%였지만 승자 펀드는 평균 35%였다. 3. 투자 스타일 승자 펀드 중 압도적 다수는 내재 가치보다 싼 주식에 투자하는 가치 투자 기법을 따랐다. 4. 운용사 위치 승자 펀드 운용사는 뉴욕이나 보스턴 등 금융 중심지인 동부에는 소수만 있었고 시카고, 맨피스, 오마아, 볼티모어 등에 많았다. S&P500과 비교하면 승자 펀드들은 회전률이 낮고 거시경제 분석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이 비슷하고 포트폴리오의 집중도가 높고 내재 가치와 주가 사이의 괴류에 주목한다는 점이 다르다. 즉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잦은 매매를 하면 안되고 거시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안되고 너무나 많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잘 아는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재 가치와 주가 사이의 괴리가 큰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승자 펀드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 베이브루스 효과 기대값의 확률과 크기입니다. 이 장이 정말 투자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베이브루스 효과 51%만 맞춰도 돈을 벌텐데 증권회사 객장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다.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린다면 계속 읽어보기 바란다. 곧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한다. 투자할 때 실패율보다 적중률이 높아야 한다는 생각은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린다. 그래서인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음은 이런 생각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한 펀드 매니저의 이야기다. 한 펀드 매니저에게서 흔치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그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회사에서 최고 수준이었으나 초과 수익 종목의 비중은 최저 수준이었다. 이 펀드 매니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핵심은 적중률이 아니라 적중했을 때의 이익의 크기입니다. 4 종목을 보유했다고 가정하자. 세 종목이 약간 하락했지만 한 종목이 대폭 상승했다면 하락 종목이 대부분이라도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상승한다.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높이려면 기대값을 분석해서 종목을 선정해야 한다. 경마, 카지노, 투자 등 여러 분야의 선구자들이 한결같이 기대값을 강조한다. 이른바 베이브루스 효과다. 루스는 삼진아웃을 많이 당했지만 야구 역사상 최고의 타자가 되었다. 대가들이 기대값을 강조하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나 확률의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값은 인간의 본성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고방식이어서 익히기가 쉽지 않다. 적중률이 높아질수록 기쁨은 커지지만 적중률이 높은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좌우하는 것은 초과 수익 종목의 비중이 아니라 초과 수익 금액이다. 즉 몇몇 종목의 급등락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 주식으로 생각해보자. 주가는 내재가치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편이라서 기대 이상으로 좋은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주가는 별로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주가는 급락한다. 기대를 충족할 확률이 높지만 기대값은 마이너스다. 즉 좋은 실적을 발표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더라도 얻는 이익이 적고 만약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주가가 폭락해서 손실 금액이 크다면 이런 주식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외주를 생각해보자. 소외주는 자주 시장에 실망을 안긴 탓에 계속 주가가 하락한 종목이다. 그러나 좋은 실적을 내면 급등한다. 실적이 나쁠 확률이 높지만 기대값은 플러스다. 투자자들은 확률을 뛰어넘어 기대값을 생각해야 한다. 기대값이야말로 확률 관련 모든 분야에서 대가들이 주목하는 요소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대값 개념을 여전히 불편해하면서 보유주식 중 다수가 상승하기를 바랄 뿐이다. 전망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상승 종목은 이익실현의 기쁨을 맛보려고 지나치게 서둘러 매도하고 하락 종목은 손실확정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지나치게 오래 보유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버핏은 말한다. 우리는 이익확률과 예상이익을 곱한 값에서 손실확률과 예상손실을 곱한 값을 차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셈법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게 최선입니다. 물론 예상손익과 확률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도 과정이 훌륭하면 예상손익을 찾아내는 일은 물론 매출, 원가, 투자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변화가 내재가치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볼 수 있다. 게다가 손실화피 성향도 극복할 수 있다. 대가들이 공통점 확률 관련 분야 대가들이 공통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집중 프로 도박사들은 여러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카지노에서 돌아다니면서 블랙잭을 조금하고 주사위도 조금하며 슬롯 머신도 조금씩 즐기는 방식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들은 특정 게임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세세한 내용까지 익힌다. 마찬가지로 투자자들도 능력 범위를 정의해야 한다. 다양한 산업과 기업들을 두루 다루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가들은 대부분 자신의 능력 범위를 고수한다. 2. 다양한 상황 분석 시장 가격은 대체로 정확함으로 확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투자자 역시 다양한 상황을 평가하면서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이코의 탁월한 펀드매니저 루 심프스는 매일 5에서 8시간 자료를 읽지만 매매는 거의 하지 않는다. 3. 신중한 거래 에드워드 소프는 저서 딜러를 이겨라 해서 이상적인 환경에도 개인이 유리한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상적인 환경은 매우 드물다. 즉 투자자는 괜찮아 보이는 상황에도 매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4. 거는 돈 카지노에서는 매번 돈을 걸어야 한다. 확률이 불리할 때에는 소액을 걸고 확률이 유리한 때에는 거액을 걸면 되지만 매번 돈을 걸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 된다. 반면 투자에서는 기대값이 불리하면 돈을 걸지 않아도 된다.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만 공격적으로 걸면 된다. 따라서 투자는 확률면에서 다른 게임보다 훨씬 유리하다. 항상 기대값을 생각하려면 절제력이 필요한데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확률 관련 부가의 대가들은 항상 기대값에 주목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장의 내용이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거든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적정 가치보다 떨어져 가지고 싼 값에 주식을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싼 값에 사더라도 이 주식이 상승했을 때 큰 이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도 같이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한 가지를 더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투자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라 금액면으로도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게 이 장에서 얻는 가장 큰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금액을 투자를 해서 200%, 300%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큰 금액을 투자해서 10% 수익을 얻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성공적인 투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값을 생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4. 위험을 다루는 사업, 위험, 불확실성, 그리고 예측 위험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결과의 분포가 이미 알려진 상황이고 불확실성은 사안이 매우 독특해서 결과의 분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우리 지식에는 항상 구름이를 떠다니는 듯한 모호함이 존재한다. 우리가 확신할 때마다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도 중요한 글길에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위험과 불확실성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우선 프랭크 나이트의 구분 방식이 떠오른다. 위험은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결과의 분포는 아는 경우다. 불확실성은 결과를 알 수 없고 결과의 분포도 알 수 없는 경우다. 예컨대 룰렛과 블랙잭 같은 게임은 위험한 반면 전쟁의 결과는 불확실하다. 프랭크 나이트에 의하면 위험은 객관적 확률이고 불확실성은 주관적 확률이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왜 위험과 불확실성을 구분해야 할까? 투자가 본질적으로 확률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항상 투자 기회를 확률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서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어디에 함정이 숨어 있는지 세심하게 생각해야 한다. 확률을 계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확신도 확신도는 주관적인 확률로서 불확실성을 확률로 표현하는 가장 손쉬운 방식이다. 여기서는 확률의 법칙을 충족하기만 하면 즉 누락 및 중복 없이 대안 사건들의 발생 확률을 더한 값이 1이기만 하면 일회성 사건조차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성향 성향 기반 확률은 객체나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다. 예컨대 균형 잡힌 주사위라면 굴렸을 때 특정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다. 이 기법에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 빈도 타당한 중거 기준에서 수많은 관찰치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확률이다. 타당한 중거 기준이 없으면 빈도 기반 확률을 산출할 수 없다. 따라서 빈도 기반 확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사위 숫자에 대한 남들이 확신에 관심이 없고 주사위의 균형이 잡혔는지에도 관심이 없다. 이들은 오로지 주사위를 반복적으로 던졌을 때 나올 결과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그러면 주식시장의 장기 수익률 예측은 어떤 유형에 속할까? 수없이 쏟아지는 주식시장 예측은 특히 최근 경험이 강하게 반영되는 확신도 기반 확률에 해당한다. 확신도에는 상당한 심리 요소가 포함된다. 주식시장은 성향 관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주식의 장기 투자하라에 의하면 지난 20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의 실질 수익률은 7%에 근접했다. 문제는 이 장기 수익률을 경기 및 이익 성장률 등 여러 특성이 뒷받침하는가다. 주식시장은 빈도 관점으로도 접근 가능하다. 예를 들어 1926년에서 2006년 시장의 연수익률을 관찰할 수 있다. 이 수익률 분포의 산술 평균은 12%, 표준 편차는 20.1%다. 이때는 정규 분포를 가정했다고 합니다. 미래 연수익률 분포가 과거와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즉 과거 80년이 타당한 중거 기준이라면 우리는 미래 연수익률에 관한 확률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주가 변동은 실제로 정규 분포가 아니다. 이는 위험 및 불확실성 개념, 시점 선택, 자산 운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가 변동 분포는 첨도가 높다. 즉 정규 분포보다 평균이 높고 꼬리가 두껍다. 이런 분포에서는 이상치가 주식시장의 장기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9년 1월 3일에서 2007년 3월 30일 S&P500 지수의 1일 변동 추세를 살펴보자. 이 기간 배당을 제외한 지수 수익률은 연 9.5%였다. 총 7천여일 중 수익률 하위 50위를 제외하면 수익률은 연 18.2%로 상승한다. 반면에 수익률 상위 50위를 제외하면 수익률은 연 0.6%로 하락한다.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은 정규 분포가 아닌 탓에 이상치가 장기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주식시장에서는 이상치가 무작위로 나타나지 않고 무리지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중요한 50위를 제외하면 수익률이 완전히 깎이게 되거든요. 즉 언제 시장이 상승해서 수익률이 폭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어떤 종목이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해 매수하기 시작하면 이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해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여기서 다시 기대값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기대값은 다양한 사건의 발생 확률에 그 사건의 예상 손익을 곱한 값으로써 투자에서는 기대 수익률에 해당한다. 투자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라고 피터 번스타인은 말했다. 투자자의 과제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률과 손익으로 변환해 매력적인 종목을 찾아내는 것이다. 5. 시간은 우리 편. 근시한적 손실의 피와 포트폴리오 회전율. 위험 자산의 매력도는 투자자의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위험 자산은 조만간 실적을 평가하려는 투자자보다 먼 훗날 실적을 평가하려는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이다. 금융 분야의 커다란 수습객기 하나는 주식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현상이다. 1900년에서 2006년 미국 주식은 단기 국채보다 수익률이 연 5.7%나 높았다.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1995년에 발표한 선구적인 논문에서 슐로모 베나치와 리처드 탈러는 이른바 근시한적 손실의 피로 주식 위험 프리미엄을 설명했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개념은 두 가지다. 손실의 피 우리가 손실을 볼 때 느끼는 고통은 이익을 얻을 때 느끼는 기쁨의 2에서 2.5배나 된다. 흔히 사람들은 주가를 기준으로 손익을 평가함으로 주가의 상승 확률이 중요하다.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아진다. 2. 근시한 손실의 피 성향 탓에 평가 주기가 짧아질수록 고통을 느낄 확률이 더 커진다. 반대로 평가 주기가 길어질수록 고통을 느낄 확률이 더 작아진다. 여기에서 보듯이 초단기적으로는 손실 확률과 이익 확률이 거의 같다. 그러나 효용이 플러스가 되려면 우리 손실의 피 성향 탓에 보유기간이 1년에 육박해야 한다. 베나치와 탈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똑같은 위험 자산이라고 해도 손익을 자주 평가하지 않는 장기 투자자가 누리는 효용은 손익을 자주 평가하는 단기 투자자가 누리는 효용보다 크다. 즉 효용은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즉 단기간에 사고 팔면서 손실과 수익을 계속 느끼다 보면 단기간에 더 효용이 낮아진다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익의 확률이 똑같아도 손실을 볼 때 고통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장기 투자자들은 변동성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장기 투자자들이 누리는 효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짐으로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들이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을 확률로 커진다. 장기 보유의 장점 포트폴리오 회전율과 실적의 관계를 보여주는 실증 데이터를 살펴보자. 포트폴리오 회전율을 기준으로 네 종류로 구분했다. 표 8.1을 보면 3년, 5년, 10년, 15년 실적 모두 회전율이 낮은 50% 미만 펀드가 더 좋았다. 장기 보유 전략이 실적에 유리하다는 증거가 일관되게 나오는데도 액티브 펀드의 연간 회전율은 90%에 육박한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첫째는 모두가 장기 투자를 하면 시장의 다양성이 부족해서 효율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하고요. 둘째는 회전율이 높은 것은 근본적으로 대리인 비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펀드 매니저들이 실적을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3년 이상 보유해야만 실적이 나는 주식들을 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회전율을 자꾸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 그림 8.1에서 8.4는 근시한적 손실 회피의 핵심 개념을 보여주는 그래프들로서 투자의 현인 윌리엄 번스타인의 그림을 재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림 8.1은 위험과 보상의 관계를 나타낸다. 위험, 즉 표준편자로 측정했는데요. 위험은 시간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만 보상, 수익률로 측정했는데요. 보상은 시간이 흐르면 복리로 증가하므로 결국 보상이 위험보다 높아지게 된다. 가로축과 세로축 모두 로그 스케일이라는 점에 유의하라. 즉, 8.1 그림을 보면 위험이 점선으로 증가하는 한편, 수익은 실선으로 증가하는데 복리효과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익 확률을 살펴보자. 그림 8.3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익 확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익을 볼 확률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이상 투자를 하면 이익을 볼 확률이 100%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낮아질수록 50%의 수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면 이익을 볼 확률이 커집니다. 그림 8.4는 손실을 볼 때 느끼는 고통이 이익을 얻을 때 느끼는 기쁨의 2배라고 가정하고 작성한 효용 그래프다. 효용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1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투자 기간이 짧을 때는 고통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효용이 낮아지고 1년 이상이 되면 이익을 얻을 확률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얻을 때 느끼는 기쁨이 손실을 볼 때 느끼는 고통보다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결국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1년 동안은 사고팔고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 마이클 모브신이 지은 통석과 투자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투자 철학만 봤는데요. 여기서는 좋은 종목을 골라서 장기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대 수익값이 가장 큰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야 가장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을 둬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 내용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2부 투자 심리, 3부 혁신과 경쟁 전략, 4부 과학과 복잡비의 이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리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